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 처음 오신 분들이 병원 아프면은 되게 어떻게 해야 되나 호주에 솔직히 비상약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가져오고 하잖아요 GP 시스템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 호주에서는 감기나 아니면 요로감염이나 이런 약간 좀 조그만 질병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그렇게 병원에 바로 가서 항생제를 주사로 맞고 이런 게 좀 불가능해요 3차 병원 솔직히 말하면 1차 병원하고 3차 병원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든 게 아프면은 일단 GP를 먼저 예약을 해가지고 GP를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GP가 레퍼럴 레터를 써줘가지고 그래야 레터를 가지고 스페셜리스트를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뭐 이렇게 여드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드름 솔직히 한국에서는 피부가 그냥 막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날 바로 치료 받고 주사 맞고 뭐 레이저 하고 막 다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GP를 가가지고 내가 요즘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졌다 뭐 이렇게 너무 심한 그런 피부 있잖아요 제가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GP마다 또 좀 다른데 GP가 항생제를 가끔 처방을 할 때도 있고 막 해요 근데 뭐 더 센 약이나 더 전문적인 약은 스페셜리스트를 보라고 이렇게 편지를 레터를 써줘가지고 그렇게 스페셜리스트를 봅니다 특히 이렇게 무릎 같은 게 아프거나 아무튼 되게 호주에서는 GP를 먼저 통해서 모든 걸 갑니다 아니면은 진짜 죽을 만큼 아프면은 응급실에 가요 아니면은 막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은 밤중에 너무 자기가 아프다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응급실에 가는데 응급실은 정말 죽을 만큼 아팠을 때 가는 곳이거든요 호주에서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좀 머리가 약간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왔다 그러면 진짜 많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응급실은 정말 죽을 만큼 아팠을 때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병원에서는 배드블럭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막 약간 약금만 아파도 막 오거나 막 그런 호주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호주에서는 아프면은 GP를 가고 만약에 뭐 폐가 아프다 폐가 막 이렇게 했었다 그러면은 이제 GP에 가가지고 이렇게 CT나 뭐 체스텍스레이 이런 거 레퍼럿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라디올로지에 예약을 하셔가지고 가면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진짜 막 한 달도 기다리고 이랬거든요 울트라사운드 같은 거 유방 뭐 초음파 이런 거 받으려면은 한 달도 기다리고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한 일주일 내로 이렇게 스캔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되게 라디올로지가 많아져서 그런 건지 이런 게 체스텍스레이나 이렇게 막 아파가지고 뭐 스캔을 받고 싶다 이러면은 GP 가셔가지고 이렇게 레터를 받아서 라디올로지 예약을 하셔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피검사 같은 것도 되게 빨리빨리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호주에서는 이렇게 GP한테 가가지고 어디가 어디가 아프고 무슨 피검사 하고 싶다 아니면 뭐 머리가 핑 돈다 뭐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를 쫙 말해요 그러면 이제 피검사를 하고 오십시오 이런 다음에 피검사를 하러 가가지고 피검사도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예약하고 이제 피검사가 결과가 GP한테 갈 때쯤 다시 GP를 가가지고 GP한테 얘기를 해서 내 피검사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좀 절차가 까다롭죠 절차가 까다로워서 약간 호주에 처음 오신 분들은 병원에 가는 게 약간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냥 GP 한국인 GP들도 요새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셔가지고 얘기하시면은 다 되고 또 이제 되게 비싸다는 인식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메디케어가 되는 사람들 뭐 벌크 빌링을 가시면은 이제 메디케어에서 돈을 다 주니까 이제 공짜로 GP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프라벳에 가면은 뭐지? 50% 정도 메디케어에서 내주고 그리고 50%는 저희가 내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학생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GP 가면은 거기서도 이렇게 하프하프로 이렇게 주니까 제가 GP 마지막에 갔을 때는 한 70불 정도 낸 거 같아요 그래서 GP 막 그냥 한 진짜 숏 컨설테이션 하면은 한 70불에서 80불 정도 내고 40불 정도 돌려받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 같고요 거기서 만약에 30분으로 이게 컨설테이션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좀 약간 더 가격이 붙는 거 같습니다 뭐 엑스레이 같은 것도 되게 비용이 너무 비싸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참는 사람들도 제가 되게 많이 봤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엑스레이 비용이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한 100불이면 할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엑스레이는 그렇게 돈을 내고 찍어본 적이 없는데 유방 초음파는 이제 메디케어가 돼도 돈을 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메디케어에서 다 두는 거였는데 제가 초음파 찍을 때 거의 한 150불 정도 냈던 거 같아요 초음파보다 엑스레이가 더 싸니까 제 생각에는 100불 정도 이렇게 되고 이제 그 학생 보험 있으면은 반절 커버되고 하니까 아프시면은 꼭 병원에 가서 병 키우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GP에 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주에 이제 비상약 같은 거 많이 가져오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비상약 챙겨 오시는 것도 좋은데 그때그때 아프시면은 GP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GP 가는 거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또 막 이제 학교 다닐 때 아프면은 GP 서티피케어 받으면은 막 그 듀데이트도 늘려주고 하잖아요 이런 거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아픈데 꼭 참고 그렇게 막 이겨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영상을 찍었거든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